이 사진은 제 집에서 가까웠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물에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 가족들과 제 pets입니다. 제 가족들과 애완동물들의 사진입니다. 치타 사진을 보실 수 있겠죠? 공감했고요, 제 애완동물 아닙니다. 제 집 근처에 이렇게 야생동물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제 삶을 최대한 형태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없어졌습니다. 제 삶에서 우선권은 친구들, 아니면 파티하는 거, 아니면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아니면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뭔가 빠졌다는 걸 느꼈었는데요, 제가 뭔가 더 삶에, 뭔가 더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삶에 뭔가 빠진 게 있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열렸던 풍부한 삶이라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 참가했을 때는 뭔가 잘못된 이유로 참가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걸 참가했을 때는 뭔가 잘못된 이유로 참가를 했었는데, 제가 남아공 자유계 여행도 할 수 있고요, 그거 참가하면, 그리고 많은 친구들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잘못된 이유로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모임을 통해서 180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풍부한 삶이라는 모임의 목적은요, 훈련하구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주 단단한 단계를 맺도록 이렇게 준비시키고요.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에 있어서 모든 언어, 그리고 모든 족속들, 국가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준비시킨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처음으로 이 Abundant Life를 통해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저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정말 이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정말 제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제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배운 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진정한 우정을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도 아닌 것 때문에 왜 친구들을 버리고, 그리고 친구들과 가졌던 모든 재미있는 것들을 기도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But in John 10 verse 10, it says, I have come that you might have life and that you might have it more abundantly. 예 요한복은 10장 10절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리고 당신이 더 풍부하게 갈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really started to experience what this abundant life is. 예 제가 처음으로 정말로 풍성한 삶을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삶을 가득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However, since I gave my life to God it hasn't been the happiest of times in life. 제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제 삶을 드린 이후에 삶이 그렇다고 완전히 판단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And instead I have faced some of the toughest times in my life. 사실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또한 동시에 겪게 되었는데요. The year I decided to give my life to God and to follow Him.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한테 제 삶을 주기로 결정했던 그 연도예요. I was driving the youth ministry's van. 제가 이 모임 내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And we were on our way to minister in Cape Town. 네, Cape Town에서 성교 활동을 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However, while we were traveling we were involved in a car accident. 예, 여행하는 동안 차 사고에 포함되었습니다. And two of my closest friends passed away that day. 네, 그날도 제가 가장 친했던 두 친구가 죽게 되었습니다. So at that time I didn't really understand what God's purpose was for my life. 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And before I had met God, my life was all fun. And I really enjoyed life to the fullest. But now that I'm serving Him, it was more difficult. 네,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여전히 삶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모시기로 한 이후에 정말로 자신의 삶에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However, one of God's promises that I cling to was Happy is the man whose strength is in you.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한테서 힘을 찾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God has taken me on some of the most incredible journeys in my life so far.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로 느낄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여행들로 저를 이끄시는데 And He has shown me that He really loves me and takes care of me. 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So, for the past six years before I came to Korea, I was working as a youth counselor at Abundant Life. 네,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6년 전까지 이 캠프에서 제가 카우슬링 하는 사람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During this time, I had an extraordinary journey as a missionary for God. 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선교사로서 정말로 너무나 특별한 그러한 여행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You see, when you give your life to God, God gives you so much more back.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님한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으로 더 풍부하게 보답하여 주십니다. I've been able to travel to over 25 countries and to serve others as a missionary. 네, 25개나 되는 국가들을 여행을 했고요. 그동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봉사하는 선교사로서 여행을 해왔습니다. And most importantly, to experience the true joy that God gives us in life.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여행해오며 살고 있습니다. So, Korea has just been another stop in God's journey in my life. 네, 하나님께서 저를 여행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여행지 중에 한국은 한 곳인데요. I've realized that in every country, there is always a need. 네, 제가 느낀 것은요. 모든 국가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And God wants to use us to meet those needs.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그러한 필요한 것들,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God wants all of us as missionaries to meet those needs.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들이 이러한 필요한 사람들을, 피로를 충격시켜주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So, it has been a real blessing to be in Korea. 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정말 축복인데요. It has been a real blessing to teach some of my students. 네, 제 학생들 몇몇을 이렇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know, sometimes as teachers, we teach for long hours. 네, 이게 선생님들은 가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오랜 시간 일을 하는데. But the joy of serving others and having fun at the same time is priceless. 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학생들을 가르친 것은 가끔 정말로 값어치로 매길 수 없습니다. One of the best things is always listening to the pronunciation errors. 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학생들이 하는 어떤 발음들을 실수하는 것들을 듣는 것들인데요. I won't forget one of my students asked me a question. Are there any Jews in South Africa? 네, 저 한 학생이 남아공에 유대인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So, I thought it was a strange question, but I had just arrived in South Korea. 아, even South Korea. 네. 아주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에 갓 도착했었기 때문에. So, I spent about five minutes explaining to my student about Jews living in South Africa. 네,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를 섭의해서 학생한테 남아공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네.